1. 알몸의 한 여자가 탕 안으로 들어섰다. 몸의 곡선이 퍽 관능적이다. 등에 곡선을 타고 내려온 끝의 엉덩이는 탄력있고 매끈했다. 탱탱한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다. 직접 경험해야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유감이란 말이야. 당신은 그런 느낌이 없다고 살맛이 갖는 쾌락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 침착하자 확실하지도 않잖아. 남편의 여자 이름은 미아였다. 웃기시네 순수 개나 물어가라. 내가 의심하는 미아와 한 집에 살겠다고 미치지 않았다면 말이 되는가. 남편과 미아에게 집착하는 동안 나의 삶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내가 가진 확신 없는 불륜을 문신처럼 머릿속에 새겨 넣었던 일은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압니다. 하소담이에요. 언제 2022년이 시작되었나 싶었는데 어느덧 1년의 절반에 가까운 6월입니다. 더워진 날씨 때문에 등줄기로 흐르는 땀방울이 여름의 시작을 알려주는데요. 뜨거운 햇빛 아래 푸른 잎이 무성한 여름 우리 하소담 가족 여러분 건강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소설 5월호에 실린 안정희 작가님의 비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정희 작가님은 2021년 벚꽃으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작가님은 비누라는 이 작품에서 오해가 부른 인간관계나 가정파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실과 거짓의 틈바구니 그 과정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나의 잘못된 생각을 씻어내는 과정을 그려보았다고 전하는데요. 비누라는 제목과 목욕탕의 배경이 이 소설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소설의 낭독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누 안정희 내가 탕으로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겪는 질을 했다. 벽에 붙은 커다란 거울 앞에서 나도 놀랐다. 머리카락 끝은 갈라져 푸스스하고 거친 환경에서 지낸 탓인지 몰고 리노 숫자 같아. 그런 꼴에 어울리지 않게 테이크아웃 커피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눈빛도 이해가 갔다. 검게 딴 피부와 빗질을 했어도 한 흔적이 없어 보이는 머리털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양손에 들려자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밥은 먹지 않아도 커피는 마셔야만 심적 안정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 거의 중독 수준이었다. 나는 사람 흔적이 드문 곳에 사는 동안 커피 전문점의 향긋한 맛은 구경도 할 수 없었다. 그곳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커피숍이었다. 커피를 손에 넣는 순간 모든 것을 얻은 듯 만족스러웠다. 입맛이 깔끔한 아메리카노와 수도사 같다는 이유로 이름이 붙은 카푸치노의 카페인으로 기분을 조금 북두다 볼 참이었다. 알몸의 한 여자가 탕 안으로 들어섰다. 난익은 모습이면서 몸의 곡선이 퍽 관능적이다. 여자는 뽀얀 증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온탕을 지나 냉탕 쪽으로 향했다. 나는 여자를 바라보다가 들고 있던 커피를 샤워기 옆 대리석 위에 올렸다. 대리석 위에 모셔놓은 커피 두 잔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언젠가 아메리카노의 깔끔한 맛과 오묘한 향이 남편 성격과 비슷하다고 누군가 말했던 적이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왔던 커피에 그런 시절도 있었나 생각했다. 오래전 일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남편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직접 경험해야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유감이란 말이야. 당신은 그런 느낌이 없다고. 살맛이 갖는 쾌락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아련한 눈빛으로 담배를 태우다가 관계의 쾌락보다 더 황홀하다고 했다. 혼잣말처럼 내뱉둔 말이었다. 나는 살맛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고 알려고 노력해보았다. 하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냈지 못했고 짐작만 했을 뿐이다. 관계 후에 살맛이라면 피부와 피부가 땀에 젖은 상태가 아닐까. 남편은 쾌락 이외의 무엇이라고 했지만 나는 남편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게 불만이 있겠거니 여겼다. 천번을 양보해 살맛이라는 게 있다면 팔이나 다리처럼 피부만 접촉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일 거라고 스스로 결론을 냈다. 한 여자가 머뭇거리며 욕조 앞을 두리번거린다. 바가지탕이라 표시된 내 옆에 자리를 잡았다. 떼를 밀고 바가지로 물을 퍼서 쓰는 타원형 모양을 한 곳이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몸으로 보아 조금 전 냉탕을 향하던 여자 같아. 그 사이 섞어 팩을 했는지 팩 위로 두 개의 눈이 동그랗게 뚫려있고 입모양이 길게 찢겨있다. 마임을 하는 배우 같다. 나는 여자를 흘끔거리며 칫솔에 치약을 짜 발랐다. 칫솔로 이를 박박 문질러 오래 닦았다. 거품이 가득한 칫솔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었다. 몸을 씻기 위해 비누 그릇에서 비누를 잡았다가 잡았던 비누를 도로 놓아버렸다. 비누가 물에 불어 파충의 점액질처럼 물컹했고 미끄덩거렸다. 불어 터진 비누는 알싸한 향도 탄력도 사라지고 없었다. 고체도 액체도 아닌 불쾌한 생명체를 잡은 것 같았다. 미끈거리고 부정한 정액을 한 움큼 들고 서 있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 비누를 다시 떼수분으로 집어서 올렸다. 샤워기를 틀어 비누에 물을 뿌렸다. 파충의 침 같은 점액질이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에 씻겨 나갔다. 불어 터진 각기 향이 다른 두 개의 비누를 손으로 꾹꾹 눌러뭉쳤다. 뭉친 비누를 목욕타월에 문질렀고 비누는 조금씩 제 모양을 찾았다. 하지만 물컹한 느낌은 그대로였다. 비누칠한 타월로 몸을 닦고 샤워기로 거품을 헹군 뒤 온탕으로 갔다. 탕 가운데 공기를 뿜어 물방울을 만드는 물살이 바다의 물비늘처럼 퍼져나갔다. 탕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오늘따라 이물질이 유난히 많다. 이물질은 공기방울을 따라 둥둥 떠서 각진탕의 구석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두 손을 그로 모아 이물질을 걷어냈다. 걷어내면 몰려오고 또 몰려들었다. 몸에서 떨어진 각질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미아처럼 보였다. 나는 카푸치노 커피를 들고 피어오르는 물살 위로 가서 앉았다. 따뜻한 물에 몸이 나른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온탕 벽에 기댔다. 탕 안에 물방울 소리가 마치 파도가 밀려와 부딪히는 소리 같다.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겼다. 한적한 바닷가 바다물은 포마를 일으키며 싸르륵 싸르륵 모래 언덕에 부딪혔다. 백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고운 모래를 밟고 달려가는 딸아이를 뒤쫓아가고 남자아이는 아빠를 따라 달렸다.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여러 각도에서 세 사람을 동영상으로 담느라 애쓰고 있다. 어린 딸이 아빠의 팔 안에서 까르륵 웃었다. 파도는 모래에 찍힌 어지러운 발자국을 쓸어버리고 바다로 되돌아갔다. 휴가를 즐기는 가족의 행복한 여름 한나절에 아슬한 기억이 온탕의 나른함 속에서 느리게 지나갔다. 파도 소리와 커피향은 날이 서있던 마음을 진정시켰다. 따뜻한 물에 몸이 서서히 달아오르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기분이 좋아질 만큼 탕에 몸을 다 나왔다. 플라스틱 바가지로 냉탕에 물을 퍼서 정수리에 쏟았다. 차가운 물을 뒤집어쓰고 사우나 쪽을 바라보았다. 건 사우나의 갈색 문 위쪽 온도계에 69와 70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숫자가 깜빡거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가 코로 훅 들어왔다. 숨이 턱 막혔다. 바닥에는 편백나무를 덧대어 만든 사각판이 놓여 있다. 사각판 한쪽 나무가 떨어져 나가고 공사 중이라는 표시판이 붙어있다. 나무가 떨어져 나간 틈새는 이가 빠진 것처럼 휑했다. 틈새가 벌어진 곳을 피해 앉으며 찬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열기 탓에 목 언저리에 걸려있던 가시 하나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바가지탕으로 돌아와 숨을 몰아쉬는데 옆자리에 여자가 비누를 찾아 손가락을 꼼지락 그렸다. 그동안 팩은 꽤 말라 있다. 하얀 옆모습이 석고산 같다. 그녀도 물컹거리는 비누가 꺼림직한지 얼른 집어들지 않았다. 나는 견눈질로 여자를 훔쳐보았다. 여자를 휘끈거리며 타올로 머리를 뒤로 질끈 묶어서 떼타올을 꺼내들었다. 그동안 충분히 씻지 못한 몸과 거칠어져 엉망이 된 얼굴을 예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생각했다. 떼타올을 손에 끼고 다리를 문지르다가 왠지 낯이 익은 여자 생각에 고개를 돌려 다시 보았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숙한 느낌이다. 그런데 누구인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예전 이웃집 여자이거나 가깝게 지내던 사람인가.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헛수고였다. 산속에 있는 동안 머리마저 멍청해진 모양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여자의 목 언저리에 있는 옅은 갈색 점이 눈에 들어왔다. 탁구공만한 둥근 모양의 점이었다. 머리카락 옆으로 드러난 갈색 점을 어디서 보았을까. 지나버린 과거가 탁구공처럼 통통 튀었다. 과거를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다. 익숙한 모습인데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 나는 여자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여자에게 때를 같이 밀지 않겠냐고 물었다. 여자는 느닷없는 내 제안에 놀라며 당황스러워했다. 네, 제가 팔이 아파서. 거절의 뜻인지 말을 더듬었다. 나는 여자를 힐끔거리며 탐색하던 마음을 들킨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샤워기 아래에 두었던 아메리카노 커피를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냥 비누칠만 가볍게 해도 되니까 같이 밀어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세면도구를 그녀 쪽으로 옮겼다. 마치 석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녀는 극구 사양하다가 또다시 애원하듯 말하는 내 눈빛에 내 쪽으로 등을 돌렸다. 그때 탈의실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목욕탕 문이 활짝 열렸다. 단체 손님으로 보이는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말을 주고받으며 쏟아져 들어왔다. 알몸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 남자가 한 명 있었나 싶어 움찔 놀랐다. 머리를 빡빡 민 사람이 앞장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탕 안은 순식간에 넘치는 물처럼 술렁거렸다. 벌거벗은 여자들은 여기저기로 몰려다니며 몸뚱이에 물을 퍼붓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서로 부르는 것인지 대화를 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가 습기 가득한 탕 안으로 분지히 떠다녔다. 중국 관광객인 듯 싶었다. 탕 속에서 공기방울을 뿜어내며 퐁퐁대던 소리도 샤워기에서 빗소리처럼 쏟아지던 물줄기도 단체로 들어온 관광객의 거침없는 소란이 삼켜버렸다.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여자도 고개를 돌려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시 여자의 등 뒤로 손을 올렸다. 이때 미아 생각이 퍼뜩 스치고 지나갔다. 떼수건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거리며 떨렸다. 애써 심호흡을 하며 벌떡거리는 심장을 눌렀다. 여자의 정신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내가 잘못 보았나? 두텁게 덧발라놓은 팩이 가리고 있어 얼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그녀가 분명해 보였다. 나는 심장이 쿵쾅대고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침착하자. 확실하지도 않잖아.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여자를 좀 더 살펴보자고 다짐했다. 얼굴에 붙인 팩만 떼어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싶었다. 실수인 척 여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어 볼까? 얼굴에 물을 뿌린다고 굳어가는 석고팩이 떨어질 리 없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머릿속이 헝클어지면서 그녀의 몸 위로 손을 움직일 때마다 내가 아는 그 여자가 맞을까?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이 시계추처럼 오갔다. 여자는 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다. 척추며 동그란 엉덩이며 가지런한 발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안 보는 척하며 여자 몸 구석구석을 세밀히 살폈다. 예전에 미아는 긴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와 찰랑거렸다. 내 앞에 등을 보이고 앉은 여자는 머리를 짧게 잘라 귀가 드러나 있다. 군살 없이 날씬하던 허리는 살이 조금 붙었는지 옆구리가 울룩불룩 살짝 튀어나왔다. 등에 곡선을 타고 내려온 끝의 엉덩이는 탄력 있고 매끈했다. 탱탱한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다. 그녀의 몸매를 뜯어보느라 손놀림이 느슨해진 것을 느꼈는지 여자가 말했다.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녀 말에 정신이 확 돌아왔다. 아니에요. 내 입에서 튀어나간 말은 이상하게 들릴 만큼 강한 부정이었다. 남편과 외국 어딘가로 떠났을지도 모르는 그녀라면 이 사우나에 올리가 없지 않은가.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 등을 내밀고 앉은 여자가 그녀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녀 역시 몸을 충분히 불리지 않은 탓에 내가 밀리지 않았다. 때를 밀던 손이 자꾸 꺾이며 등을 흡엽하듯 헛돌았다. 때밀이 수건에 비누를 묻혔다. 비누를 묻혀 밀면 그냥 밀었을 때보다 피부가 따갑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배려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상하게 시간을 끌고 싶었다. 좀 더 확인해봐. 라는 의심이 채찍질을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의심의 틈바구니에 손을 넣고 비누를 바른 떼타올로 어깨와 옆구리, 엉덩이 쪽으로 밀어내자 떼가 조금씩 밀렸다. 틈틈이 비누를 덧발랐더니 지꼬리처럼 말려나왔다. 이렇게 지꼬리처럼 밀린 때를 몸에 붙이고 안 밀겠다고 하다니 됐어요. 그만하셔도 내가 몸 구석구석 꼼꼼히 미는 것이 불편했는지 여자는 몇 번이고 나를 만류했다. 나는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조금만 밀면 끝나는데 마무리해야 하죠. 그녀는 당황해하더니 마무리하자는 내 말에 맞이 못해 몸을 맡겼다. 여자의 몸을 만지고 떼를 미는 동안 탱탱하고 매력 넘치던 몸이 시들해졌다. 과거 남편이 살맛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손끝으로 살맛을 느껴보려 애쓴 탓일 것이다. 남편의 여자의 이름은 미아였다. 내 앞에 여자가 미아라고 확신하면서 나는 그녀에게서 손을 떼지 못했다. 여자를 미아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쓸데없는 기억들이 욕탕의 공기방울처럼 끊임없이 솟아났다. 모든 생각이 자유로웠던 남편은 누구와도 친화력을 과시하는 성격이었다. 남녀를 따지지 않고 남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며 친분을 유지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내는 성격이었고 추진력도 있었다. 그렇다고 내게 소홀하지도 않았다. 남들은 그런 남편을 멋있다고 표현했다. 나는 만인을 사랑하는 듯한 만인을 사랑하는 듯한 속내를 알 수 없는 남편이 부담스럽다고 했던가 남편은 그림을 그리러 간 화실에서 미아를 만났다. 그는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싶어 했다. 미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은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녀는 가족이 없었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남편의 그림 선생님 미아에 대해 그다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틈만 나면 내게 미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심상이 흘려들었다. 그림 그리는 일이 적성에 맞나 보다 생각하며 별 관심은 없었으나 간간이 맞장구도 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관심과 대화는 온통 그녀 이야기뿐이었다. 그녀의 과거, 외로움, 정신세계와 일상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 미아의 삶을 남편은 사랑을 속삭이듯 알려주었다. 하루는 남편이 전시회에 대해 말했다. 이상한 건 말이야. 인물화에 입이 없어. 미아가 그린 그림에는 입이 없더라고. 눈과 코만 있고 귀는 아예 없더라니까. 이 얼마나 예술적인가 말이야. 그런 상상이 너무 궁금해. 내 몸이 지금 녹아내리는 것 같다. 남편이 미아의 그림을 떠올리며 감탄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그런 모습은 지금껏 사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지그시 눈을 감고 황홀감에 빠진 남자. 나는 그런 남편이 어쩐지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음이 심란했고 그린 감상이 섹스보다 더 좋은 살맛인가. 묻고 싶었지만 억눌렀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 친구들을 꼬드겼다. 콩을 직접 볶아 내리는 커피와 전통 차 맛이 그만이라고 인사동으로 끌어모았다. 친구들은 화사한 모습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자신들 사는 일에 재미없다거나 사는 게 즐겁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의 수다를 들으면서도 나는 온통 미아 생각으로 가득했다. 한참 수다를 떨고 친구들과 헤어졌다. 나는 절친인 희주 손을 끌고 미술 전시회장을 찾았다. 고상한 안목을 가졌다고 믿는 친구였다. 전시장에는 서너 명의 관람객과 화가로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앉아있었다. 안내해 주겠다고 나선 화가의 말을 왕국에 거절하고 친구와 천천히 그림을 둘러보았다. 여러 명의 화가가 참가한 단체전 형식의 전시회였다. 다양한 그림을 보던 중 유난히 시선을 끄는 그림 앞에서 희주 손을 당겼다. 귀가 없으니 듣지 않아도 되고 입이 없으니 말하지 않아도 되고 눈으로만 보고 코로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림 예술이지 않느냐고 희주에게 말했다. 그림의 문의 아니지만 왠지 느낌이 좋고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남편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희주에게 미아의 그림을 극찬했다. 내가 예술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너 정신이 좀 삐뚤어진 거 아냐? 세상에 무슨 할 말이 많고 듣지 않을 말이 많다고 이런 그림을 그려. 뭐든 이렇게 극단적으로 특수한 것보다는 보편적인 것이 좋은 거야. 삶은 평범한 게 좋은 거라고 바보야. 어이없게도 친구는 단칼에 내 말을 뭉개버렸다. 남편에게 내 말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해진 것도 같았다. 그것도 그때뿐이었다. 남편의 끊임없는 미아 칭찬에 나는 화실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다. 남편이 늦는 날이면 화실로 찾아 나섰다. 남편을 찾아 나선 나에게 미아는 언니라고 불렀다. 언니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후 미아를 가끔 보게 되었다. 그들은 다정한 오느이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루는 창가에 서서 모은 곳을 응시하며 커피를 마시는 미아의 뒷모습을 보았다. 뒷모습이 쓸쓸하고 아련하게 보여 한참을 보았다. 나는 내 생각과 다르게 뒷모습이 예쁘다고 칭찬했다. 미아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당시 미아는 앞과 뒤가 깊게 파인 민소매를 입고 있었다. 왼쪽 귀 뒤 목 아래로 갈색으로 희미하게 찍힌 둥그런 점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 모습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남편을 찾아 나서는 일이 반복되자 나는 가끔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기미를 느꼈는지 미아가 말했다. 자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성에는 전혀 관심을 둔 적이 없다고 했다. 나보다 4살 아래였던 그녀에게서는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어떤 일에도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 차갑고 도도한가 하면 시원시원한 면도 있었다. 무슨 문제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만큼만 신경을 썼다. 하루는 미아가 이렇게 말했다. 언니,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죠? 누구든 몸이 사랑을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언니도 사랑이란 거 너무 믿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랑을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성에 관심 없다던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의 남자를 다른 여자와 나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친구의 말처럼 그건 극단적으로 특수한 일이지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었다. 미아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이란 내 것도 내 것도 아닌 순간의 감정일 뿐이라니까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거나 적응되거나 믿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 말은 조금도 이해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미아와 있는 동안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미아의 말이 늘 머리에서 맴돌았다. 그 후 그들이 같이 지내는 시간은 점점 많아졌다. 남편은 가족보다 미아와 더 자주 밥을 먹었고 전시회를 다녔고 그림을 그린다는 핑계로 붙어 다녔다. 하루가 부족하게 보였다. 오해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든가 나는 차츰 남편과 미아를 불륜이란 부도덕으로 몰아서 내 뇌의 문신처럼 박아놓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다시피 한 그들을 지켜보는 나로서는 오해가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순수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웃기시네. 순수. 개나 물어가라. 라는 심정까지 되었다. 둘의 관계가 순수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세상에는 그런 순수한 관계도 존재할 터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야. 아니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라고 이중의 마음을 가지고 끓어오르는 가슴을 다독였다. 그녀를 만나고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남편 얼굴은 빛이 돌아 아름답게까지 보일 지경이었다. 나는 오해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뜨거운 화산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그렇듯 내가 소유했다고 믿었던 내 곁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금이 생기더니 깨져나갔다. 학업을 핑계로 아이들이 먼저 집을 떠났다. 아이들이 울타리였던 것처럼 남편이 튕겨나갔다. 그들을 밖으로 던진 것은 나였다. 나의 광란으로 모두 떠나간 집에서 한동안 불면증이 시달렸다. 집안을 서성이며 현관문의 길을 가져다 대 보기도 하고 베란다 유리를 통해 텅 빈 하늘을 쳐다보다가 미친 여자처럼 괴성을 질렀다. 확신 없는 불륜과 부도독을 문신처럼 새겨버린 나의 잘못은 아닌가 하는 후회로 어떤 날은 그래 너희 뜻대로 잘 살아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날들이었다. 진실과 거짓은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루는 서재를 기웃거리다 남편이 읽다가 두고 간 책을 집어들었다. 휘리릭 책장을 넘기다 문득 무언가 마음을 끌어당기는 문장이 눈에 띄었다. 욕망은 종종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폭군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의 요구를 욕구와 욕망으로 구분했다. 욕구는 채우되 욕망은 버려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다. 만약 자신에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욕망에서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첫째로 삼아라. 무엇을 위해 저작거리를 헤매는가 삶이란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 나는 책을 던져버리고 남편을 비웃었다. 모두 떠난 집에 혼자 남아 그 문장을 읽으며 몇 번이나 대씻고 되뇌었다. 그러다 문득 인생의 정답은 있는가 무엇이 욕구이고 욕망인지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까 모든 글은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를 돌아보았다. 남편의 출근과 퇴근 시간을 체크했고 또는 밖에서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남편은 시간대별로 내게 설명했다. 남편의 일과를 알면서도 나는 불안과 집착으로 점점 피폐해졌다. 내 의심이 정당하다고 믿었다. 남편은 사람을 당신 생각으로 몰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의 어수선한 말들이 탕안의 수증기처럼 천장으로 떠다니고 있다. 정신을 가다듬었다. 탕안에서 낯선 이방인들의 말들이 와글글았다. 중국어를 모르는 나로서는 저들이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 없다. 이방인의 언어가 나를 또다시 다른 세상에 뚝 떨쳐버린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게 했다. 남편은 어느 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나에게 가족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보자고 했다. 믿음을 가지고 미아와 함께 살다 보면 내가 의심하는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나는 가족은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편은 미아와 함께 살면서 의심을 없애면 남이지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남편의 말은 지금 저 이방인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내가 의심하는 미아와 한 집에 살겠다고? 미치지 않았다면 말이 되는가? 남편이 생각하는 가족은 내게는 비정상적이었고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고 나를 농락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 일로 계속되는 다툼은 남편과 내가 이국의 언어로 스포츠 게임을 중개하는 것처럼 겉돌았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다. 미아는 불륜관계가 아니다. 단지 가족이 없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성인인 미아를 당신이 왜 보호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던가. 남편의 제안은 지금 저 이국 관광객이 떠드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이 사는 맛을 모른다고 했다. 살 맛이 뭔가 나는 그렇게 물었던 것 같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나를 언니라고 부르던 미아는 둘 사이를 의심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나 활짝 웃으며 스스럼이 없었다. 남의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홀로 앉아 턱을 괴고 먼 산을 향해 공허한 시선을 보냈다. 공허함과 쓸쓸함으로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 그녀에 대한 의심이 나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어렴풋한 죄의식마저 느꼈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를 쓸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짚고 있는 여자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을 훑어보았다. 여자의 몸을 눈으로 더듬으며 손을 움직였다. 때가 말려나간 여자의 피부는 매끄럽지 않았다. 나는 손에 힘을 주어 여자의 살을 거칠게 밀었다. 어깨와 허리의 피부가 빨갛게 변했다. 여자가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사냥감을 잡은 사냥꾼처럼 여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비누를 집어들자 여자는 붉게 변한 곳이 따가운지 몸을 비틀었다. 됐어요. 그만 그만 됐다구요. 그녀가 벌떡 일어나 몸을 뒤로 틀며 뿌리쳤다. 나는 그 바람에 바닥에 놓인 비누와 거품을 밟고 미끄러져 탕 속으로 거꾸로 처박혔다. 순간 눈과 코로 물이 훅 들어왔다. 버둥거리며 일어나려 애썼다. 순간의 일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 행복한 휴가를 즐기던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뿔뿔이 흩어져 다들 어딘가에서 각자의 삶을 찾으려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애를 쓰고 있겠지. 떠난 아이들의 행방을 찾으려 했으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미처가는 나를 보자 남편이 뛰쳐나갔고 뒤에 미아가 모습을 감추었다. 아이들이 떠난 게 다 너희 둘 탓이라고 끝없이 몰아대는 나를 피해 뿔뿔이 도망치듯 사라졌다. 나는 부서진 가족사진 틀을 끌어안고 빈집에서 버텼다. 누구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아니 진실과 거짓 사이에 미세한 틈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묻기 위해 기다렸지만 누구도 오지 않았다. 바람결에 한가닥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무너졌다. 그런 나를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무작정 산으로 갔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비명을 지리며 날 뛰어도 누구도 보지 못할 곳 겨우 몸 하나 누일 작은 운막 이었다.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나의 과거는 모두 단절되었다. 사람 한 명 찾아오지 않는 산 속에서 다람쥐가 내 눈치를 살피며 뾰뾰 소리를 내며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다녔다. 어미를 찾는지 짝을 찾는지 모를 일이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 생각이 났다. 온갖 쪽의 새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 내려갈까 더 머물까 복잡한 내 마음 같았다. 간간이 고라니가 운막 근처까지 내려왔다. 눈이 마주치면 허겁지겁 도망치면서도 꼭 한 번은 뒤돌아보곤 했다. 멀리 간 후에 돌아보는 놈을 품에 안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절대로 곁을 주지 않았다. 내가 잡을 수 없는 거리에서만 돌아보았다. 야속한 놈이었다. 고라니의 맑은 눈이 집을 나간 아이들 놈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미아에게 집착하는 동안 나의 삶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내가 산에서 찾은 해답이라면 남편이 읽다 두고 간 책 내용을 오래도록 곱씹는 일이었다. 맷단 집에서 홀로 지내도 마음의 자유는 얻지 못했다. 나로 향한 질문은 항상 왜 왜 왜 로 이어졌다. 상처할 길로 시작되는 감정은 어느 곳에도 온전히 머물지 못했다. 인적이 드문 이곳에 왜 사는지 삶이 무엇인지 진실과 거짓의 중간 틈은 어디쯤인지 내가 오래 고뇌한다 해도 살아가는 해답을 못 얻을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답은 없을지도 몰랐다. 집착과 자유를 오가는 마음에서 정신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면의 소리가 들렸다. 그곳에서 내려왔다. 나는 여자가 뿌리쳐 물속으로 빠지는 바람에 코가 맥게 했다. 생각들이 물방울처럼 여지없이 깨어지고 흩어졌다. 나를 밀쳐버린 여자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나는 뭉쳐진 비누를 빨간색 떼타올에 올려 거품이 일도록 문질렀다. 거품은 문지를수록 부풀려졌다가 손을 멈추면 이내 사라졌다. 물에 퉁퉁 불어 줄줄 흘러내리던 비누 한겹이 떨어져 나가 한결 깨운한 기분이 들었다. 뭉개지고 물컹하던 비누의 양면이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 때문인지 내 마음이 다소 충족된 느낌이 들었다. 냉탕으로 갔다. 여자는 어느 곳에 있을까 두리번거렸다. 냉탕 속에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왜 여자 등을 그렇게 세게 밀었나 나도 모를 일이었다. 미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다. 남편이 미아에게 내 몸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일지도. 미아 몸을 탐색하듯이 꼼꼼히 관찰하고 살맛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던 탓일까. 그래서 그녀와 비교도 되지 못할 벗은 내 몸이 수치스러웠던 걸까. 여자의 몸을 밀면서 나는 줄곧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살맛이라는 게 있는데 당신은 그런 걸 전혀 몰라. 내 머릿속에서 남편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차가운 물속에 머리를 완전히 담갔다. 참을 수 없을 만치 숨이 가빠서야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냉탕에서 고개만 내밀어 두리번거렸다. 여자는 뜨거운 열탕에 몸을 담그고 있다. 그곳에는 관광객들로 가득 차 소통할 수 없는 말들이 공중으로 떠다녔다. 여자의 뽀얀 얼굴이 복잡한 탕 안에서 하얀 연꽃처럼 피어있다. 그녀의 가슴과 어깨에도 윤기가 돌았다.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가 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민머리 여자가 보였다. 온탕에서 두 손으로 이물질을 걷어내다가 성에 안 차른지 물바가지로 퍼내기 시작했다. 머리를 혼란 깎아버린 것으로 봐서는 거침없는 성격인 것 같다. 손바닥으로 머리를 몇 번 문지르더니 지치지도 않고 삶의 찌꺼기 같은 이물질을 바가지로 퍼내다가 누군가를 향해 몇 번을 멀어 소리쳤다. 한쪽에서 때를 밀고 있던 세신사를 향해 말하는 것 같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때문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민머리를 향해 한 손을 들어 보인 뒤 때를 밀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창안의 이물질이 너무 많이 떠다녀요. 그녀가 온탕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민머리는 왜 머리를 밀었을까 궁금했다. 여자 모습에 대한 고정 관념이 여지없이 무너진 장면이었다. 불현듯 미아의 입 없는 그림에 민머리가 겹쳤다. 머리를 완전히 밀고 입도 뒤도 없는 여자. 얼굴만으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 머리 모양 하나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듯 생각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가진 확신 없는 불륜을 문신처럼 머릿속에 새겨 넣었던 일은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 틈새였을까 석고팩으로 얼굴을 덮은 여자가 탕에서 나와 샤워기로 향했다. 샤워기 아래에 서서 가면처럼 덮었었던 팩을 떼어내고 있다. 여자의 얼굴에서 팩이 떨어져 나왔다. 여자는 얼굴에서 뗀 팩을 쓰레기통 안으로 집어던졌다. 팩을 뗀 얼굴이 익은 앵두처럼 빨갛게 달아있다. 샤워기 아래에 서있는 쭉 뻗은 여자 몸이 갓능미가 물씬 풍겼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틀어놓고 물줄기 아래 오래 서 있다. 샤워기 물 밑에서 목욕을 마친 듯 얼굴을 돌려 이쪽을 보고 있다. 때가 벗겨진 그녀의 탐스러운 몸은 붉은 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매끄럽게 빛났다. 속고팩 아래 숨겨있던 얼굴과 민낯의 여자가 진실인지 허상인지 그녀는 그녀는 분명 미아였다. 나는 차가운 물속에 있는데도 온몸이 화산처럼 뜨겁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나는 천천히 원래의 자리로 갔다. 떼를 밀기 시작했다. 물속에 오래 있었던 탓에 더덕껍질 같은 피부에서 떼가 줄줄 밀렸다. 온몸을 밀고 또 민 뒤에 뭉친 비누를 떼타올 위에 올려 문질렀다. 거품이 온몸을 감쌌다. 샤워기 물을 틀어 거품을 씻어 내렸다. 대리석 위에 커피 두 잔은 이미 식었다. 마시다 남은 두 잔의 커피를 한 잔에 모았다. 그것을 하수구 쪽으로 쏟아부었다. 샤워기 에서 쏟아지는 물을 따라 연갈색의 커피가 때와 함께 뭉글뭉글 천천히 흘러갔다. 그때 누군가의 각질을 한 겹씩 벗겨주고 있던 새신사가 온탕 안으로 다가왔다.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렀다. 탕 위에 커다란 돌두꺼이 입에서 물이 쏟아졌다. 온탕에 끊임없이 보유하던 이물질이 탕의 테두리를 넘어 바닥으로 넘쳤다. 삶의 찌꺼기 같은 이물질들은 바닥에 떨어진 비누 거품과 함께 하수구 틈새로 흘러갔다. 하수담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실과 거짓은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나의 가족을 던진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라는 문장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칠까 합니다. 하수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